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운트 트리거에 대해서 강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트리거는 픽업 아이템류를 먹은 개수를 통해 옵젝을 토글시키거나 다른 트리거들을 작동시키는 트리거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터치 트리거 옆에 있는 카운트 트리거를 꺼내서 보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생소한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아이템 아이디라는 개념은 카운트 트리거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따라서 카운트 트리거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이템의 개념과 픽업 아이템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라는 것은 맵 에디터에서 노란 공정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픽업 아이템인 열쇠, 하트, 플러스크, 해골, 동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픽업 아이템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맵 에디터에 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전 예시로 하트 픽업 아이템을 하나 꺼내도록 할게요 하트 픽업 아이템을 꺼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에디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픽업 아이템 설정이 뜨는데요 보면 픽업 아이템과 토글 트리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더 쉬운 개념인 토글 트리거부터 설명드리자면 이건 픽업 아이템을 먹었을 때 특정 그룹의 옵션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기 위한 옵션입니다 그룹 아이디로 어떤 그룹의 옵션을 토글시킬 건지 이네이블 그룹을 통해 활성화 비활성화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 그룹에 체크하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 체크하지 않으면 비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옵션인 픽업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픽업 아이템 옵션은 해당 픽업 아이템을 카운트 트리거에 영향을 주는 한 개의 아이템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시키면 아이템 아이디라는 설정창이 뜨는데요 아이템 아이디는 그룹 아이디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마치 컬러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가 다른 것처럼 아이템 아이디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아이디는 그룹 아이디를 설정하는 것 마냥 1부터 지정을 할 수 있고 플러스 버튼을 통해 아직 쓰지 않은 아이템 아이디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옵션인 서브 스트랙트 카운트는 더기간이 빼기로써의 역할을 하게 해준 옵션입니다 서브 스트랙트 카운트에 체크하지 않으면 픽업 아이템이 플러스 1로써 체크하면 마이너스 1로써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아이템의 개념과 픽업 아이템의 사용법을 다 설명드렸는데 하나 더 덤으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크리 창을 보면 카운트 트리거에서 3칸 옆에 0이라고 써진 숫자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이템 카운터라고 불리는 텍스트 옵직인데요 이 옵직을 꺼낸 다음에 Edit Special 누르면 이 텍스트의 설정창이 뜹니다 설정창에는 아주 간단하게 아이템 아이디 창 한 개만 있는데요 이 창은 숫자를 입력하면 실제 플레이 때 해당 아이템의 개수를 세서 보여주는 걸 설정하는 창입니다 즉슨 여기서 아이템 아이디에 이렇게 1을 입력하면 이 텍스트는 실제 플레이 때 아이템 아이디가 1로 설정된 픽업 아이템을 플레이 아이콘이 먹을 수만큼 세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픽업 아이템을 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에 이 텍스트는 음수도 출력이 됩니다 다만 맵 에디터에서는 설정하면 CX 숫자식으로 표현되어 어떤 아이템을 세는지만 표시할 뿐 세는 것까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이템 카운터까지 설명이 끝났으니 다시 카운트 트리거를 설명하러 돌아가보도록 하죠 카운트 트리거를 보면 아까 픽업 아이템에서 봤던 아이템 아이디 창과 타겟 아이디, 타겟 카운트가 있습니다 아이템 아이디는 그룹 아이디처럼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 창에 숫자를 입력하면 해당 아이템 아이디 숫자의 수량을 카운트 트리거가 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타겟 아이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겟 아이디는 카운트 트리거로 하여금 작동하게 할 업체의 그룹 아이디를 지정하는 창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숫자 3을 입력하면 카운트 트리거에 의해 그룹 3으로 설정된 업체의 작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타겟 카운트는 아이템 아이디로 지정된 픽업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일 때 타겟 아이디로 설정한 그룹의 업체를 작동시킬지 설정하는 창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타겟 아이디와 타겟 카운트의 타겟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겟 아이디의 타겟은 그룹 아이디를 가리킨 것이고 타겟 카운트의 타겟은 픽업 아이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타겟 카운트 옆에 있는 액티베이트 그룹 옵션은 카운트 트리거에 작동될 그룹의 업체를 활성화시킬지 비활성화시킬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카운트 트리거의 조건을 달성했을 시 해당 그룹의 업적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 비활성화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활성화시킬 생각이라면 액티베이트 그룹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물티 액티베이트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카운트 트리거는 한 번만 작동되면 다시 픽업 아이템을 타겟 카운트 수량에 맞춰도 카운트 트리거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물티 액티베이트 옵션은 그런 카운트 트리거를 여러번 발동시킬 수 있게 해준 옵션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룹으로써 열쇠 두개 꺼내놨고 열쇠들은 픽업 아이템 옵션으로 설정한 뒤 아이템 아이딜 1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숫자 3 아이템 아이딜 1로 설정해 놓은 아이템 카운터를 배치해 놨으며 그 옆에 있는 블록 옵젝들은 그룹 1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글 트리거를 하나 놓고 그룹 1을 비활성화 시키게 설정을 한 다음에 스폰 트리거를 체크하고 트리거 자체는 그룹 2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예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열쇠를 두개 먹게 되면 아이템 아이디가 1로 설정된 숫자가 0에서 2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운트 트리거에 의해 아이템 아이디와 타겟 카운트 조건에 맞았으므로 타겟 아이디인 그룹 아이디 2로 설정된 옵젝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룹 아이디 2로 설정된 옵젝은 토글 트리거임으로 토글 트리거 발동하게 되면 그룹 1로 설정된 옵젝인 블록 옵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다시피 열쇠를 두개 더 먹게 되면 블록이 사라지고 열쇠를 한개라도 먹지 않으면 블록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으로 사용법 예시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토글 트리거 내에 있는 스폰 트리거 옵션을 체크한 것을 보고 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스폰 트리거가 전혀 쓰이지 않았는데 왜 체크를 했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스폰 트리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스폰 트리거 옵션은 트리거의 위치와 상관없이 스폰 트리거 또는 그 외의 특정 트리거 요소들에 의해 작동하게 하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는 카운트 트리거가 그 외의 특정 트리거 요소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 제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토글 트리거에서 스폰 트리거를 체크하지 않고 카운트 트리거를 작동시키려고 하면 그룹 설정을 제대로 해놔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토글 트리거 위치에 아이콘이 지나가야만 토글 트리거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글 트리거 내에 있는 스폰 트리거에다가 체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카운트 트리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운트 트리거는 알고리즘이 다소 복잡한 트리거 중 하나지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 설명들 카운트 관련 트리거 두 개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스턴트 카운트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좌 봐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인스턴트 ин스턴트 나에게